아 주임님 그거 한글 97 아니에요? 와 저거 제가 초등학생 때 컴퓨터실에서 봤던 건데 안 바꾸세요? 요즘 거 엄청 잘 되어 있는데 난 지금까지 이것만 써서 이게 편해 그리고 바꾸면 또 적응해야 되고 헷갈리잖아 혹시 클라우드에 문서 올려놓은 거 내가 봤는데 지금 말한 것들 다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 보고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해 내가 볼 땐 괜찮았는데 역시 그냥 넘어가지 않네 깐깐하긴 쉬워 어제 내가 보낸 pdf 문서 전자 서명 안 했던데 아 죄송해요 그거 깜빡했네요 그것도 오늘 중으로 빨리 부탁해 아 힘들다 둘 사이에 있으니까 숨 막히네 내가 그래도 대학에서 ppt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었는데 내가 이거 진짜 예쁘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와 이정도면 되겠지? 진짜 영혼을 갈아넣어 만들었다 다 놀라는 거 아니야? 크크 대리님 이거 ppt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? 내 역작을 보고 감탄하겠지? 크크 엠프피씨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와 이거 높으신 분들 다 보는 ppt인데 쓸데없이 화려하고 정신없게 만들면 어떡해 글씨체도 그렇고 최대한 깔끔하고 보기 쉽게 수정해와 고잉 열심히 했는데 인팁씨 혹시 이것 좀 봐줄 수 있어? 인팁씨 이런 거 잘하잖아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함수 써서 정리하면 엄청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와 엄청 깔끔해졌네 고마워 점심 쏠게 아 이거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옮기라니 이거 완전 노가다잖아 좀 더 편하게 할 수 없나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오 뭐야 역시 찾으면 나온다니까 크크 한방의 문서로 바꿔주다니 이거 완전 개꿀이네 이번 주는 타이핑하는 척만 하면서 놀아야지 크크 어 뭐야 왜 멈췄지 아 설마 랩인가 아 제발 아 두 시간 동안 작업한 건데 망했다 저장 어디까지 됐지 젠장 다 날아갔네 회사 컴퓨터만 아니었으면 갖다 버리는 건데 아 더럽게 재미없네 이런 쓸데없는 문서는 왜 만드는 거야? 귀찮아 죽겠네 김부장 이거는 맨날 나한테 문서 작업 시키고 남은 머리 다 빠져버려라 크크크 오늘 적당히 놀면서 뻑이다가 퇴근할 때쯤 제출하면 되겠지 아 이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? 아 이거 pdf 파일 수정해야 돼서 변환했는데 많이 깨져서요 아 그거?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pdf 엘리먼트라고 있는데 텍스트랑 이미지 파일 깔끔하게 편집되는데 한번 써볼래? ppt나 엑셀로 변환할 수 있어서 편해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거 가지고 아 진짜요? 아멘